8번 문제 보죠. 단답형이네요. 토출량이 3000LPM, 리터퍼 분이 되겠죠. 양정 80, 펌프 전동기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펌프 효율은 70%이고 전달 개수는 1.15이다. 효율 분의 9.8 QHK 쓰셔도 되고 효율 분의 0.163을 쓰셔도 된다고 했죠. 같은 겁니다. QHK 이거 쓰셔도 돼요. 그 대신에 요기터 Q는 바로 초당이고 요 놈의 Q는 분당이다. 그렇죠? 소점 관계는 약간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7에 9.8에 3세조금 미터. 3000LPM이니까 이걸 다시 쓰면 3000L포 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세조금 미터는 1000L니까. 저거 앞을 갖다 1000으로 나눠주면 3세조금 미터. 그럼 요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효율은 0.7에다가 0.163에다가 그다음에 3 곱하기 H80에다가 전달 개수 1.15 요거다 넣어도 비슷한 값이 나오죠. 물론 소수점은 약간 다릅니다만 결과치로 둘 다 맞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단답형. 공기관식, 자동식, 분평형 감지. 공기관을 가산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감지구역마다 공기관의 요출분의 길이는 20m. 그렇죠? 2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0m는 돼야지 얘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의 검출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이다. 100m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00m까지. 공기관과 감지구역과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얼마냐? 1.5m 이하가 되겠고요. 공기관 상환의 거리는 내와 구조일 때는 9m. 비내와 구조일 때는 6m.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내와 구조이다. 내와는 9m가 되는 거죠. 공기관의 두께. 두께는 0.3mm. 바깥지름은 1.9mm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군요. 여기 부분이 0.3mm이잖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3mm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바깥지름. 바깥지름이 얘가 1.9mm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안지름을 딱 구하시고 그러면 안지름은 어떻게 돼요? 바깥지름에서 두께가 두 군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1.3mm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내경은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자주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기준도 잘 봐야 되겠죠. 10번 단답형.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 목적은 이거죠. 전동로 말단에서 반대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이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총길이가 2,800mm 지하구에 자동화재 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 경계구역은 몇 개로 구분했느냐. 이게 과거에는 700m마다 경계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관련된 기준이 삭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2,800mm이고 이거를 700m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단추라면 몇 개다? 네 개다. 연 얘기죠. 그 다음에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에는 먼지, 습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바로 바라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 3가지니까 여기 저는 특수감지기 8종 중에서 3가지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불정, 분복, 광하다축 중에서 3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하구 같은 경우는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죠. 일반적으로는 정오식 감지선이나 그 다음에 아날로지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분포형 감지기 이런 정도가 보통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하구 관련된 것은 이게 2021년 1월 15일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일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12번 봅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시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P 자체가 30이니까 30을 그냥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전이 60에서 개선 후 90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6 들어가고 노트에 1마늘 0.6의 제곱. 그 다음에 90이 됐으니까 0.9의 노트에 1마늘 0.9의 제곱. 그러면 25.47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15번 봅니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배선을 그림기로 나타내죠. 천장 은폐배선이다. 실선을 내고 그 다음에 전선은 450에 750. 저독성란은 가교폴리오레핀 전선전선이다. HFIX 2.5. 그 다음에 전선관은 22.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엔진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십시오. 아멘